이스타님 많이 나왔네요 오 진짜 감자칩 좋은 것 같다 감자칩 아니야? 미스카르 감자, 미스카르 스틱 미스카르 좋아요 휴지 휴지 이거는 휴지 이거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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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휴지 예쁜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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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큰 야채 맛있지 않아요? 응? 이렇게 큰 야채가 맛있잖아요 작게 있는 것보다 큰데 그냥 그 어떤 거 응 맛있어 나도 구운 게 맛있어 그러면 저는 이 맛있는 샐러들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사입니다 오늘은 옷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찍고 있는 촬영장이 너무 예쁘고 칩 같은 곳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룸투어 같은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오 여기는 키티가 있네요 이 네 네 이런 집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왔을 때부터 뭔가 영화 촬영장에 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햇빛 있는 곳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여름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맨날 우유를 란치타임 때 곧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빈에 있는 우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이네요. 누구예요? 귀여워. 안녕. 저는 처음에 고향에 있는 집에 제 방이 생겼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방을 만들지 나 많이 생각하고 뭔가 핀테레스트나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많이 많이 고민하고 결국 뭔가 핑크도 있고 베이지도 있고 뭔가 그런 방에 됐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일본 라디오 수록을 하고 지금 끝났습니다. 퇴근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행이에요. 미용구 뱅큐 했었는데 제가 잘한지는 모르겠네요. 잘했어요. 근데 팬분들이 보면 놀라겠죠? 왜냐면 저는 진짜 전체 못했거든. 맞아 맞아. 나 진짜 전혀 못했거든. 근데 일본 사람처럼. 그건 너무 웃겼어. 세탁기의 조치가. 진짜 너무 웃겨. 그것만 외우다 보니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건 웃겨요. 너무 웃겨. 다행이다.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냉장고의 조치가 나쁘지 않았어. 여덟소스. 그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만나서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오우.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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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말이야 지금까지 새겼던 사람이랑 완전 달라 알았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한국어랑 일본어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 맞아 맞아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진짜 달라 다음엔 일본어가야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일본어로 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크라우언니는 더 그럴 것 같아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니까 저는 뭔가 화장 화장 오늘부터 화장 화장 일본사람은 뒤에 있는 이거를 앞에 있는 한 소리를 사장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재장 원장 나 원장 귀여워 이렇게 해요 진리 매일 예 강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파지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드라이 망고예요 그래서 지금 드라이 망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샀던 거였고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드라이 망고가 너무 맛있어서 요즘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플레이요글 안에 드라이 망고를 두세 개 넣고 그 냉장고에 넣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그 다음날에 그 요구르트를 열면 드라이 망고가 물을 먹고 샘 망고처럼 생겨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도 좀 스위트 달콤한 맛이 되고 망고도 샘 망고처럼 되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오고요 그리고 제가 렌즈를 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몇 번 해봤는데 아직 성공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렌즈를 켰을 때 축하해주세요 저는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근데 저도 뭔가 색깔 있는 렌즈를 켤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뭔가 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어렵다 제가 눈이 시력이 좋아서 그런 렌즈나 안견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도전이에요 렌즈 화이팅! 렌즈 화이팅! 렌즈 화이팅! 렌즈 화이팅! 렌즈 화이팅! 그거ちょっとsystem 렌즈 화이팅! 잘 못했어요 hin 렌즈 화이팅! 렌즈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여 obrigado 저는 첫째는 대기실입니다 대부분이야 대부분이야 안녕하세요 루스테빈입니다 루스테빈 처음으로 오고싶는다 정답은 왜요? 엔딩 엔딩 요정 오늘의 엔딩 요정을 정하네요 게임에서 이긴 사람 이긴 사람 한 명만? 응 한 명만 엔딩 요정은 근데 게임을 봐 이거 뭐예요? 그렇죠 게임을 봐 루스테빈에 나무 블록을 한 번 먹고 싶어요 젠가 젠가 아 젠가래요? 젠가해서 이렇게 으악 대박이다 앵글이 왜 이렇게 뒤에서 아래서 위 아래 아래서 아래서부터 찍는 게 아래서부터 찍는 게 아래서부터 찍는 게 포인트죠 응 포인트예요? 아 진짜? 브이로그 감상이야 이거? 찍는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거 아 그래? 어? 어? 카메라 있었어? 이렇게 직캠이 나왔어요 이렇게 개인 직캠이 나오는 게 너무 처음으로 처음에 하는 경험이어서 뭔가 신기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더 뭔가 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미족한지 그런 게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멤버들 직캠도 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서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도 직캠을 보면서 맛있는 여그틀 먹을 거예요 저쪽 조금 있는데 진짜 제가 못하는 거 정말 확인되어 많아요 저는 이렇게 한참 좀 좋아하시 마이 이 이 앨범 콘서트에는 팬분들이 앞에서 무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안전한 안무가 있는데 그때 앞에 계시는 팬분들 얼굴 잘 보일 수 있어서 그때 너무 신났어요 그렇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보면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진심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촬영할 때는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팬분들을 직접 보면서 하는 게 즐겁고 그 표전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멤버들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직뱅크에 가겠습니다 뮤직뱅크에서는 저희가 출근길이 있어서 오늘은 외산말고 사복을 입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커피를 시켰어요 제가 원래 카페라떼 좋아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봤는데 뭔가 우유 없는 게 뭔가 시원하고 머리가 탁 깔끔하게 일어나는 느낌 있어서 저도 파졌어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니쿨 라테 저는 밥이 보다 빵이 좋은 것 같아요 크루아쌍 맘좋아요 크루아쌍 맘좋아요 유학하고 있을 때 유럽은 빵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빵집에서 크루아쌍을 맨날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 음 역시 밥이다 재미있게 어때요? 비록 그래도 계속 찍고 있으면 뭔가 처음에 했던 날보다 자연스러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친구 카메라 근데 오늘 날씨가 조금 많아요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고 현장 대기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짠 여기 있지 썸네일 썸네일 뭔지 알아 쫌쫌 갈게요 오케이 먹방 갈게요 난 뭔가 진짜 한식이랑 찌개, 찜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신선은 프레쉬하고 뭔가 아이템 넣어 김치찌개는 프레쉬한데 김치찌개는 프레쉬한데 김치찌개는 프레쉬한데 김치찌개 뭔가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럼 밥 밥 밥 밥 밥 저희를 이 극과 극을 안녕하세요 밥 밥 먹었습니다 이 극과 극을 이어주는 딸기 에이드 딸기 에이드는 딸기 에이드는 이를 이어줍니다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많이 돼요? 막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별하게 하고 있죠 기대를 많이 하셔도 기대해주세요 살짝 슬퍼 슬퍼 근데 이 브이로그가 나올 때는 이미 나와있겠지 언제인가 그러면 다음에 브이로그는 쿠라 언니가 쿠라 언니가 바타운 타치 재밌는 브이로그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언니 기대할게요 바탕을 안녕 바이 바이 바이